일단은 여기 있는 템 싹 먹지 뭐 우측으로 뉴턴을 해야되나? 여긴 아까 내가 거기가 아까 거기가 핫도뿌링으로 있는 것 같애 왠지 데마나 건질 거 같은데 여기 단가 다 그냥 여기 싹 쓸어버렸다 아까 내가 저기 늪지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렸어 여기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냥 이 성은 내꺼야 적어도 보수방 전까지만 음 그니까 여긴가봐요 아 바로 앞에 핫도뿌리 있었네 메세지만 보고 쫄아가지고 환상이벽? 뭐야 이거 어떻게 죽었는지 보자 이거 누가 나오나 여기서 오케이 됐어 호호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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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압령 침입 아 여기가 압령 침입 장소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저런 거 저런 게 엄청 많구나 근데 보스방이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쓸모없는 공간이네 왜 있는거야 왠지 템이 있지 않을까 어 저거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아 아 얘구만 나 얘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한번 잡아볼래 이거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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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도마뱀이었어? 어 너무 너무 많이 때렸다 너무 많이 때렸어 침착하게 하면 잡을 수 있어 얘 어 아이고 아이고 정년에서 맞아버렸네 어 뭘 지키고 있잖아 이거 분명히 저기 잘했다의 시간이다 써져있다 이거 어 야이씨 아이 인간적으로 맵이 너무 좁잖아 이거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 맵은 좁고 화면은 다 아니고 이게 만약에 좀 넓은 데였으면은 저거 했는데 이거 람머스야? 야 그냥 맞다 해 가자 이건 뭐 솔직히 그냥 잡는다 이거 쇠기쇠기 비늘 그렇지 강력한 마력의 무기에 좋았어 위로 뭐야 뭔 위로야 여기 뭐가 있길래 위로야 산재물에게? 약력 오 예 뭐야 이거 이런 메세지 있다가 못오네 얘 κι제이드 어이 뭐야 오잖아 어어어 어어어 잠깐만 어어 오 이런 놈한테 보스도 살았는데 이런 놈한테 죽을 순 없지 와 이건 뭡니까 이거 아 여기 아 이 장소 알겠다 이 장소 어딘지 알겠다 이거 내가 4일차에서 했었댄데네 아 여기가 이렇게 뚫리는구나 아 내가 4일차에서 했었던 공간이에요 4일차에서 여기 왔었죠 다시 한번 도불치고 집에 한번 갑시다 보스전이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오케이 여기도 다 공략의 장비를 정비하라네 어 여기는 확실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다 자 이제 근력에 좀 투자합시다 에스트 파편 없을걸요 지금 아까 다 먹어가지고요 지금 잠깐만 레벨업 할려면 아 포인트 10만이나 필요해 아 그런거 같더라구요 아까 싸워보니까 방패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스테미나 회복 속도가 느리더라구요 내가 지금 근데 꾹 하나 참고 있는게 있는데 어? 지금 이 타도를 업그레이드 할까 말까 근데 지금 내가 아까부터 계속 갈등하다가 이제서야 말을 하는데 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안되겠지 아 그니까 왜 안하냐면 이제 그레이트 소드를 써야되니까 근데 그레이트 소드가 갈 길이 너무 멀어 그레이트 소드가 레벨 한 15번 해야돼 지금 아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지를까 말까 진짜 내가 지금 고민이야 지금 점점 버거워 죽겠어 지금 3강밖에 안되가지고 지금 큰 쇠기석이랑 그냥 쇠기석 8편 퍼줘요? 그니까 나도 지금 그게 고민인거지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한번 나와요 딱 주는 보석 시즌이 있어요 곧이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큰 쇠기석이 2개 나오면은 가는거야 큰 쇠기석이 2개 나오면은 2개 더 나오면 강화하는거 그렇게 3일동안 3일 뒤에 나왔다고 한다 그 다음 이제 한 대가 결정의 노약 탄란의 성체 성체 유적 성체 가장자리 여기 같은데? 아까 거기가요 와 미쳤다 야 이거 보스가 왜이래 패턴이? 와 이번 보스 잠깐 움직이는거 봤는데 이거 완전 저거 무슨 폭주족 오토바이인데 이거? 횡벡이 돌진 장난아닌데 이거? 아 됐어 야 공략이 모르고 갑니다 다 이길 수 있어 그냥 한번 일단 체험한다 벵초님이야 잘 알지 오늘도 같이 더빙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여긴다 무시하구요 보스만 갑니다 지금 그래도 이때까지 보스들 보면 그렇게 저거였어요 2번 3번만 해야 거의 잡았거든요 이번 뭐 보스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에 잡아보고 싶다 블러드본 때는 5마리 연속 잡았었는데 한번에 한번도 안좋고 젊음으로 돌아가야돼 옛날에는 그렇게 게임했었는데 얘가 보스야 얘가 보스 쉽다고 얘가? 그래요 어 깨면 쉽죠 죽다가 이제 패턴을 알고 외우면 쉬운거죠 게임은 그건 쉬운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모를 수가 없는거지 모를 수가 없는거지 왜 죽다보면 오케이 어우 얘 뭐 완전 이거 뭐 라젠카야 라젠카 자 간다 뭐야 이거 와 어어어 오빠 어 잘못됐어 어 선빵 먼저 맞으면 안되지 그렇지 야아아아 하하하하 아 어 어후 야 3타까지 오네 아 4타 오케이 아 어디서 때려야되지 가맞쑤 잠깐만 옆에 이거 누구있는거야 어? 두마리였어? 야 두마리였어? 야 두마리야 보스가? 버그걸린거 아냐? 보스 원래 두마리야? 야 폭주쪽 오토바이가 아니라 폭주쪽 오토바이 드라고 아 지들끼리도 싸우는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지 게임이? 버그인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겠는데 어 야 개개투끼인데 이거 그냥 사람만 있으면 사람 있으면 되겠는데 어우 야 체력 엄청 매달은데? 아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심연을 감시자 이게 저거다 이게 지금 체력이 주는만큼 또다시 는다 이제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이거는 2페이지로 넘어갈때 체력이 차는거야 그렇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어 그래 뭔가 이상해지 지들끼리 안싸우나 이제? 지들끼리 안싸우나 이제? 나이시랑 피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싸워? 어이구 아 나 또 한번 참지 못했네 어이구 형님 어 지들끼리 싸워 이게 뭔가 계속 살아나네 1대1 되니까 감사하네 와아 와아 됐다 뭐 무난한거 같애 아직은 뭐 피통도 6개 남았고 이제부터 이제 죽음이겠지? 이거 뭐야 이거 야 가보자 이제는 1대1이다 존 존 졸멋 존멋 존멋 개 핵존멋 이거는 내가 봤을땐 여기서는 잔불을 먹는게 나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아유 아유 형님 잠깐만 어어 아아 이게 뭐야 이게 아아 잔불 타이밍 아유 순간 잘 못 눌렀네 쓰읍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잠깐만 여기 아니야 저기서 아까 거기서 잔불 먹었으면은 괜찮았을텐데 야 팻 한마리 데리고 갑시다 자 같이 싸우러 가자 자아 일로 가구요 근데 왠지 이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 페이지를 아직 경험을 못해봐서 그러나? 왜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잠깐만 어 그렇지 소음 먼저 챙기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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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공격할 필요 없어 버겨 버겨 처음엔 공격할 필요 없어 곧 있으면 애들 나와 때려야 나오네 나오네 나와 쥐들끼리 싸우게끔 유도해야돼 어후 와 저렇게 빠르게 구르구 리치 미쳤네 이거 오케이 천천히 해 게임 천천히 게임 천천히 해 게임 천천히 게임 천천히 해 여기서는 최대한 체력을 남깁니다 어 난리났다 지드 야 개난리나 개이득이다 개이득이야 완전 10이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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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둘이 싸우는 것도 이득이라 생각했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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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대로 이대로만 살아남습니다 이대로만 이대로만 살아남습니다 이대로만 오우 오우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패턴이 뭐 여섯개인가 일곱개야 다 긁기 뭐 이런건데 그니까 아까 2페이지에 2페이지 되면 그런거 같아요 내가 같이 때리면서 빨리감기 할만한 그런 여유는 없다 솔직히 배짱이 그건 안돼 내가 아 저 뒤에 있는 애가 안죽네 와아 이게 미치 이거 꽤 긴건데 이거 굵은 눈만 싸우라고 그니까 본체는 한 명인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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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체 맞는다 본체 맞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안돼 안돼 니가 밀리면 안돼 니가 밀려서는 안돼 니가 걔 죽여야돼 니가 걔 죽여야돼 아 여기서 다굴 칠까 내가 안되겠는데 이거 이거 뭔 패턴이냐? 어 오케오케 됐다 어어어 쟤 때리면 안돼 쟤 때리면 안돼 와우 야 한바퀴 더 들어 한바퀴 더 들어 안되겠다 안되겠어 하핫 하핫 탑블레이드 방송인가요 아 지금 채팅창 이거 뭐 보기 힘들어요 지금은 보스는 힘들어요 보스는 보스는 솔직히 힘들어 미안해 보스는 공략이랑 보스는 공략이랑 게임 밖에 못해요 이건 보스는 힘들어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다음에 노가리 시간에 부탁드리고 계속 벗겨 계속 벗겨 왔다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자마자 처음왔네 쟤는 아 얘가 보스네 이거 오케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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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상 스킵 스킵 안되구요 자 화이팅 화이팅 어 스킵 안되네요 이거는 스킵 안되네요 스킵 안되네요 스킵 안되네요 아 스타트 버튼 누르면 스킵 안되네 자, 이제 무조건, 무조건 피해야, 피해야 돼 와, 뭐야 이거 야, 뭐 주인공이야? 저런 무기인 저거 어디서 얻는거니, 저거 와우, 샹 야, 이거 안된다 이거 리치가 완전히 나하고, 너무 달라 이거 완전, 이거 이거 그냥 칼이랑 싸우는게 아니라 칼이 두배는 길다 봐야돼, 이거 와, 이거 뭐 어떻게 해 잠불, 잠불, 잠불 몰라, 지금 하나 써 그냥 깨, 깨들 못 깨들 어쩔 수 없어 지금이다 아아, 완벽하게 털렸다 와아 하아 이건 뭐야 에에에에에 무르기 썼는데 와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무기를 바꾸던지 해야겠다, 이거 리치가 완전히 차원이 나르네, 이거 여기서는 좀 긴 무기를 바꾸던지 해야겠는데 보기 sopr你就 hug Electronic 똥 저기, 찢기모 우아아, 이거 뭐 저것도 안된, 미는것도 없어 우와 BACK 이런 사기 자식 아 이모션에서 때렸어야 된대 야 게임해봐 게임해봐 아이고 와 추가타가 있네 지금이다 아이고 지금이 유일하게 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아유 샤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어? 여러분? 어어 어 잠깐만 아이고 야아 아 아 야 잠불 잠불 쓰면 잠불 아이쌽 잠불이 안되는구나 야 맞다있떠 인생 맞다이 오케 지금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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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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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만 앗 안되마 그렇지 아 Eh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형 얘기했지? 해보면 깰 수 있다고 아 심장뛰네 이거 아 오랜만에 사람 죽여봤네 아 참리본이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마지막에 진짜 무슨 바람의검심 마지막편인줄 어 누가 먼저 때리나 와 진짜 이 피면은 이거보다 피 많았어도 한 대 맞았으면 죽었을거야 아마 아 엔진이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 하아 하아 지금 얻은 소울로 왕한테 가면은 판란의 대검이라는걸 바꿀 수 있다고요? 아 저 보스가 쓰던 기술을 쓸 수가 있어 아 엔진이 별풍선 4개 고맙습니다 화염 화염을 쓸 수 있단 얘기야? 어휴 갑자기 다들 어? 불타 오르시네 와 근데 이 보스는 진짜 정말 나도 기대 안했다 내가 이렇게 싸울거라고 나 진짜 하아 아 엔진이 별풍선 3개 2개 고맙습니다 카운터다운 하시는거 같은데요 기쁨의 핫도 풀샷 아 오졌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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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그 무기 한번 보러 갑시다 아 진짜 너무 얘가 무슨 패턴이 엄청 다양하대 근데 패턴 엄청 다양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그냥 이게 패턴이 뭐냐면은 말해줄게 2페이지에서 패턴이 뭐냐면 횡벡이 돌진으로 바뀌고 땅끌기 돌진으로 바뀌고 모아 돌진으로 바뀌고 아 occ~~~ 아 지렀구요~~~ 와 대박이네 맨날 이렇게 되면 다크송음랑 방송하고 싶네요 나루트리가 할땐 맨날.. 피가 터질것 같아 죽겠는데 아 옌지님이구나 옌지님 눈이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옌지님 생각있게 쓰겠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오기에 많이 살게요 고맙습니다 어 유튜브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별풍 못선다고 아쉬워할게 없어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이 나오면은 새로운 게임을 살 수가 있어요 많이 많이 다크소울 봐주십시오 혹시 방금 내 바지 보였나요? 보였다면 미안해 잠옷이 핑크여서 좋구요 아무튼 레벨업부터 합시다 바지 이뻤어요 이게 입고싶어서 입는게 아니야 세일한다고 가족이 다 지금 분홍색 입어 지금 이런지 꽤 됐어 사실 스테미너? 아니 스테미너는 지금 안올 스테미너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 잠깐만 혹시 내가 아까 걔 무기 받았나요? 그냥 그 소울로 바꿀 수 있는 거겠지? 이건가요? 알스터의 차? 화연대미지가 붙어있을 것 같은데 탄란의 대검 이거구나 음 근데 화염은 없는데요? 화염 추가 데미지는 없는데? 화염 추가 데미지는 없네 글쎄 이거 좋을까? 일단은 뭐 그래요 사고 아 그냥 돌격이 있다고 이건가 아 이거다 우와 개멋있네 어 리치 차이가 장난 아닌건가? 아니야 비슷해 그렇게 근데 이게 좀 더 길어보이네 검이 더 커서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환영이지? 깜놀했네 이거 야 근데 이거 스테미너 이거 완전 미쳤는데 이거? 두대밖에 못 때리는데? 양손으로 들면 미쳤지 이거 한대밖에 못 때릴걸? 아 두대 나가네 두대 와 아 고맙습니다 강라연니 내가 777개를 쏘는걸 실시간으로 보게 될 줄이야 옌지님 오늘 매니저 한번 드려야돼 아 권력없는 매니저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그 내일 이제 내일인가 내일 모레쯤에 또 타이틀 하나 사러가요 그때 보탤게요 원피스 버닝블로도 사야되는데 그때도 65,000원 딱 결제해야되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는 녹아도 한번 해야될 시간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는 일단은 이건 뭐 지금 사용할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냅두고요 전투기 줄 써보라고 이거 아 잠깐만 뭐야 이게 아 아 이거 와 질이네 이거 스테미너 올 스테미너 다 다는데 이거 슈하 근데 이건 있잖아 솔직히 2회차 때 이제 좀 이제 스테미너 많고 재미로 한번씩 하는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거야 자동차로 치면은 데일리카는 아니야 어 매일 이러고 다닐순 없다고 어 이거 연속으로 해봐 스테미너 없어서 오 두타까진 들어가는데 지린다 와 바닥에 이거 찍고 가는거였구나 지리네 모션 모션은 모션 참 재밌네요 어 모션은 참 재밌네 모션